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타이너 김성훈이에요 네 방금 전까지 뉘현진 선수 선발 경기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뉘현진 선수가 잘 던져둔 덕분에 그 동시접속 역대 최고 기록을 너무나 크게 경신을 했어요 그 전까지 손흥민 선수의 그 출전 경기 때 손흥민 선수가 막 멀티골 넣고 막 그럴 때 한 98명까지 동시접속이 있었는데 오늘 한 900명 초반대까지 찍어봤어요 여태까지 동접 100명을 넘어본 적이 없는 제 방송이 순식간에 동접 900명 방송이 되어버렸어 메이저리그 할 때만 아마 이렇게 시청자 많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아 컵이 아는 분이 나왔죠 어 이거 컵 약간 어그로성 컵이긴 한데 아니 뭐 사실 제가 어제 곤지하면 어제 2분하고 다른 BJ 몇 분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뉘현진 선수 경기 리뷰를 봤는데 음 역시 뉘현진 선수의 원래 모습은 이렇다 는 걸 보여준 그런 경기였어요 자 뭐가 주식인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단은 어저께 제가 집에 없는 동안 집에서 떡국을 해놨네 떡국 먹다 남... 그래서 남은 거 떡국 그냥 다 갖고 왔고요 예 역시 떡이 힘이 풀렸어 이게 떡이 좀 퍼졌어 음 어제 먹었어야 됐는데 그... 그래서 요리는 제때제때 먹는 게 중요한 거 같아 그렇고 오늘 라면은요 뉘현진 라면 이었죠 그 뉘현진 선수가 한참 그 막 CF 많이 들어오고 그럴 때 그 뉘현진 라면이었죠 이... 그래서 뉘현진 선수가 그 모델로 나왔었죠 뉘현진 라면이었는데 진라면으로 체인지업 하지만 어깨 수술을 받고 그... 이제 광고가 다 없어졌다고 뭐 농협도 있고 그 시원스쿨도 있었는데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 닷컴보 있었는데 음 이제 광고가 다 그... 없어졌다고 했었죠 안타까워 이게 스포츠 선수는 약간 그런거에요 뭐 부진하거나 부상으로 그... 빠지거나 그러면요 막 있던 광고도 그... 계약이 해지가 돼요 전속계약 이런거 해지되고 잠깐만 좀 음 아 좀... 담을 것 좀 하나 갖고 올게요 오케이 됐어 아 집에 매운맛은 없어요 그... 그... 집에서 저 말고 매운맛을 안먹나봐 나... 나 말고 매운맛을 안먹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그... 딱... 뉴현진 선수가 후퇴하고 나서 먹은 순한맛이 젤리에요 오 멋있는 학교 언니님 오랜만에 왔네 그래 매운맛 싫어요 근데 솔직히 그런게 있어 그... 뉴현진 라면이요 그러니까 진라면이 뉴현진 라면으로 그... 바뀔 때 그... 그게 있어 그... 원래 진라면 매운맛의 건더기 스프 토핑이에요 고추가 없었어요 근데 뻘건 고추를 송송 썰어서 스프에 넣더라구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된거에요 그래서 와 저렇게 맵게 먹어도 저렇게 맵게 먹어도 되나? 약간 약간... 그런... 심정? 음... 좀 많이 매워지더라구요 라면이 그니까 순한... 그... 매운맛이 엄청나게 매워져가지고 그... 제가 원래 매운맛을 좀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 고추가 들어가면서 좀 더 매워졌어요 쓰읍... 제가 왜 그 진라면 맛을 아냐면요 뽀그리로 주는 봉지 라면이 진라면이었어요 군대에서 뽀그리로 주는 봉지 라면이 진라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던거구요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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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흠... 흠... 그전까지 동시접속 백명을 찍어본 적이 한번도 없었던 방송이 흠... 갑자기 메이저리그 한경기 켰다고? 흠... 하니깐 제가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흠... 흠... 그... 군대에서 식사로 나오는 급양으로 나오는 카레하고 짜장이 솔직히 맛이 없어 그... 오뚜기 카레하고 너무 맛이 달라 카레가 흠... 그래가지구요 그... 너무 이제 맛이 달라서 어... 나 저녁하고 한동안 카레 못 먹을 것 같아 하는데 집에 이제 저녁하고 집에 와서 어! 오뚜기 카레가 돼있어 오뚜기 카레로 먹고 맛이 회복이 됐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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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 먹을... 그... 밥 먹을 때요 입맛이 제일 안 변하는 게 라면이에요 라면은 입맛이 좀... 많이 안 변해 어... 라면은 진짜 입맛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흠... 흠... 입맛이 많이 안 변하는 것 같고 흠... 곤지암이요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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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곤지암은요 이제... 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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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혼자는 안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BJ들하고 또... 어... 방금 그... 제 컵 마신 그 BJ분의 몇몇 팬들하고 그거 봤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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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좀 무서운 장면이 나와요 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 이제 영화 보면서 약간 리액션 반응이 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 근데 엄청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별로 안 무서워요 왜냐면... 이게... 그... 곤지암 그 정신병원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러 가는... 그... 크리에이터들? 체험단에서 같이 간 거잖아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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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는 날까지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뭐... 그분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예... 방송 출연했으니 뭐... 흠... 흠...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합동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렇게 출연을 했구요 흠... 흠... 작년에 제가 그... 세계 7대 괴기장소를 했었죠 그... 군함도를 개봉을 할 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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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래는 제가 어제 밤에 그런... 그... 아예 컨텐츠로 한번 더 할까 했는데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그... 이... 세계 7대 괴기장소는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자 그냥... 오늘 그냥 편하게 리뷰하자 했는데 음...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두 가지 리뷰를 그냥 먹방하면서 그냥 통째로 하는 거예요 네... 예... 역시... 역시... 역시 메이저리그 경기할 때 그 테마 이슈 받은 발이... 었지... 역시... 음... 평상시 방송으로 하니까 역시 시청자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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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 방송하면... 평상시 컨텐츠하면 시청자 원래대로 돌아가요 흠... 그래도 이제 요즘은 막 교육방송하고 그러면 흠... 이제 실시간 핫이슈가 올라가긴 가끔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 나은데 음... 흠... 그래서 오늘... 근데... KBO 리그는 또 안 올라가 KBO 리그는 내가 또 안 올라갔어요 전에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솔직히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야 그래 역시 야구야 우리나라 스포츠는 아 그리고 축구가 좀 적을 수 밖에 없었던 거는 밤... 새벽 경기였잖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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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허용가요? 떡국 어저께 제가 집에 없을 때 식구들이 먹고 나... 먹고 남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먹어버리려고 그냥 같이 데폈어요 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래서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쉬고 있는데 내 짬처리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쉬고 있는데 음... 갑자기 제가 아프리카TV 뭐 들어가봤는데 공지가 뜬 거예요 메이저리그 중계가 된다는 거야 오늘부터 이거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채팅만 됐었는데 이제 프릭샷에서 그 다이렉트 송출이라는 기능이 도입이 되면서 그... 그... 이제 아프리카TV 쪽에서 그... 계약 협상에서 좀 뭔가 나름 그... 성의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개망 날짜에 맞추진 못했지만 엠스플 연기인데도 이렇게... 그... 캔방을 할 수 있게 캔방도 할 수 있게 채팅... 그... 마이크도 쓸 수 있게 그렇게 돼가지고 음... 그걸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채팅만 하는 거 말고 물론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런... 중계 저작권이 이런 게 좀 쎄가지고 아프리카TV에서 중계하는 건 저작권인데 아마 다시 보기가 안 남을 거예요 야구 경기들은 제가 그... 스포츠비제이 메달을 갖고 있는 비제이가 아니기 때문에 음... 다시 보기가 안 남을 거고요 그래서 그... 뭐냐 스포츠비제이들 유튜브 하는 거 보니까 KBO 리그 같은 경우는 그... 하이라이트들을 편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편집을 할 시간이 없어요 아... 결국은 근데 아직 별풍도 안 터지고 그러는데 편집자를 어떻게 구해 음...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컨디션이 되면요 아마 오늘 제가 시간이 되면 KBO 리그 중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거를 물론 중립 관점을 할까 편파 관점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편파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제가 정해놓은 팀은 있어요 제가 잠재적으로 정해놓은 팀은 있어요 편파는 그런데 그... 이제... 이제... 중계하진 않을 거예요 편파 팀만 중계하진 않고 음... 이제... 다른 경기들을 중계를 하되 제가 편파를 잡고 하는 팀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네... 스포츠 BJ들은 편파가 좀 많아요 편파가 좀 많은데 제가 이제 기자 활동을 하잖아요 기자 활동하니까 나중에 제가 기사 쓰면 어 이 사람 어디 편파다 약간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으니까 사실 좀 생각 좀 하는 거죠 흠흠 원래 중립 관점으로 하려고 작년에... 제가 지난번에 그 들어와 들어와 지원했는데 망해... 들어와 안됐어 그니까 약간 이제 제가 교육 쪽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BJ 쪽이라서 아마 잘 안 뽑은 것 같애 교육 BJ 메달을 주든가 어? 자기 걸거면 교육 BJ 메달을 주든가 어? 그래서 또 이제 영어 교육 방송하는 BJ들이 메이저리그 이런 쪽을 좋아해요 그 뭐냐 그 영미 문화 쪽 그 하는 BJ들이 이제 그런 메이저리그 이런 것도 좋아하는 BJ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몰라 다음번에 나 BJ 간담회 할때 나는 교육으로 갈 거예요 교육으로 갈 건데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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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그래서 야구는 하게 되면 아마 편파 위주로 가고 다른 경기를 볼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기아 타이거즈 편파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잠실에서 두삼베어스하고 SK와이버스가 붙어요 그리고 장원준 선수하고 김광현 선수가 선발 맞대결을 해 그렇게 되면 아마 기아 타이거즈가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는 한 그럼 그쪽 빅매치를 가겠죠 빅매치가 아무래도 인기가 많겠지 선발 빅매치가 장원준 대 김광현 그런걸 보면서 이쪽 관점을 보는거지 아니면 다른팀 관점으로도 좀 가든가 그 뭐냐 메이저리그 방송하는 그 위드홍 스리링 그 부부 BJ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원래 위드홍님은 두삼베어스 편파고 스리링님이 기아 타이거즈 편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소캐님도 그 BJ 부부잖아요 그 부인이 그 아나운서 분이잖아요 그래서 소캐님이 기아 타이거즈고 그 소캐님 부인이 장하나님 장하나님이 그 하나이글스 편파더라 하여간 그런 뭔가 묘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뭐냐 그 이제 스포츠 BJ중에 또 그 킬샤님도 그 킬샤님도 하나이글스 편파더라 원래 그분은 이제 무술하시는 분인데 도합 12단 그래서 모르겠어 제가 이제 야구 중계를 할 요일이 되면 그 상황이 되면 야구 중계를 할건데 그 상황이 되면 야구 중계를 할 웬만하면 할거에요 자 웬만하면 할건데 그 와 진짜 오늘 나 900명 뽑은거는 진짜 동접 900뽑은 동접이 900이었으면 이제 누적 접속은 한 수천 됐겠죠 보통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 누적 시청자가 한 수천명 됐을거에요 한번에 제 방송이 그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스포츠 일반 카테고리도 있잖아요 뭐 경기 리뷰라던지 아니면 이제 그 제가 이제 취미로 또 펌프도 하잖아 그래서 펌프할 때 앞으로 이제 펌프를 리듬게임이긴 한데 사실상 그 펌프는 이게 몸쓰는 운동이어가지고 생활스포츠로 가야돼 그래서 펌프 방송을 할 때 저도 스포츠 일반으로 할거에요 생활스포츠 그래서 이번엔 뭐 좀 여러가지 아 맞다 그 아시안게임 예비엔틀이가 리뷰기사를 아직 안썼어 아 그래 아시안게임 예비엔트리에서 약간 논란이 되는 멤버 좀 있죠 그리고 막 기량에 비해서 기량 좋은 선수들 막 좀 몇명 밀렸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논란이 있어요 약물이력이 있는 김재환 선수가 뽑혔어 요즘 이제 뭔가 그 스포츠와 관련돼서 각종 뭐 기록 이런거 나열을 할 때요 막 표가 있어요 그러면 선수 이름 옆에 특정한 뭔가 별표가 붙은 경우가 있어요 약물 복용이력자 좀 걸러서 보라 이거죠 좀 걸러서 보라 이거죠 그래서 특히 에이로드 같은 경우는 미첼리포트하고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드 두개를 걸렸잖아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드 두개를 걸렸잖아 그래서 한시즌 진기가 먹었던거고 아마 에이로드는 명예전당 힘들수도 있어요 일단 700홈런도 못했어 걔는 몰라 700홈런이라도 했었으면 뭐라도 면제부라도 나왔을수도 있어 근데 그 면제부도 없죠 그 면제부도 없죠 아 그리고 이제 다시 곤지압 얘기 가면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는데 그 크리에이터들 그 크리에이터들이 딱 그 찌그러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보면요 이제 체온단 말고 크리에이터들이 약간 광기가 생겨요 나중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BJ나 유튜버들의 좀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심일 수도 있어요 시청자 더 뽑으려고 광고 더 들어오려고 그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시청자 인원수 막 그런거 유튜브로 생방송하는데 거기 보면서 막 그렇게 수십만명이 보고 있대 근데 그것도 그렇게 점점 올라가니까 이제 광기가 생긴거야 광기가 생겨서 좀 BJ 사실 BJ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시청자들이 많이 모이면 뭔가 또 사람들의 이목을 더 끌고 싶어지고 그런게 있어요 잠깐만 저 다이렉트 리스트 뭐 하나 또 있나 좀 확인 좀 해볼게요 헐 뉴헨진 리뷰도 돼? 와 코리안 메이저리그 리뷰까지 다이렉트와 연결이 되는거였어? 송출이 오우 그거까지 할 수 있게 해줬구나 어 아니 오늘은 근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해야될 일도 있구요 그래서 경기까지만 하고 바로 이제 먹방을 하는거에요 그렇구요 어 약간 제가 그 좀 그래서 그 BJ가 시청자들 더 모으기 위해서 하지만 다른 사람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막 그렇게 이모 어그로 끄는 그런 방송을 해야 될까? 약간 좀 그런거에 대한 괴리감이 좀 있어요 솔직히 있어 그런걸 좀 많이 생각하게 해줬던 그런 영화 같아요 그렇고 그리고 진짜 곤지압은요 혼자 보시면 위험해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영화 티켓을 사진을 올렸더니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유경이 누나가 댓글을 달았어요 유경이 누나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막 이제 유경이 누나가 댓글을 달았는데 자기는 그 혼자서는 혼자서 절대 공포 못 본다고 막 어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랬었구나 잠깐 국물 남겨놓고 일단 밥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떡국 건더기부터 좀 건져 볼게요 음 그래서 일단 혼자 보시는건 비추 그리고 곤지압은요 여러분 썸남 썸녀 하고 같이 보세요 썸남 썸녀랑 꼭 같이 보세요 그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뤄질 수 있어요 진짜 썸남 썸녀랑 같이 봐야 되는 영화 그 점에 대해서는 한나님하고 저도 공감을 했어요 아니 이제 음 BJ들끼리 같이 앉다 보니까 한나님이 가온다고 저말고 다른 시대도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오른쪽에 앉았거든요 오른쪽에 앉았는데 처음에 그래도 그 막 막 이거 겉옷까지 막 앞에다가 이불처럼 덮고 막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웃어나면서 보다가 막 이제 한나님이 양옆의 사람들한테 자기 막 이제 무서우니까 붙어서 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봤어요 보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더 무서워진 거 막 막 막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엔 진짜 막 어깨에 기대고 있어 내가 그럴 줄 몰랐거든요 진짜 어깨에 기대서 봤어 마지막에는 마지막 어깨서 어깨에 기대서 봐가지고 어 네 썸남 썸녀랑 꼭 같이 가세요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밥을 말까 떡이 아 근데 떡이 생각보다 꽤 있네요 아깐 류현진 섯은 부러워 이런 부인도 있고 배지연 하나 하면서 이쁘잖아 어 그래서 아까 허구현 해설연이 이제 류현진 선수 내려가고 나서 약간 이제 경기 분위기가 약간 살짝 좀 싱거워질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뭐시냐 그 집에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그 류현진 선수가 이제 팀 훈련 하루 나가면 배지연 씨가 어디를 못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방강제 집순이가 돼가지고 그 요리를 배우고 있다 그 류현진 선수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지 힘내라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 박찬호 씨의 부인 박리혜 씨가 요리사죠 어 박찬호 씨는 이제 부인하고 결혼 요리사하고 결혼을 한 덕에 그런 덕을 좀 많이 받죠 그래서 막 경기하러 나갈때 막 일본식 돈까치 해줘고 제일교포거든요 박리혜 씨가 박리혜 씨가 이제 제일교포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박찬호 씨 이제 하나의 글쓰 복귀할 때 그분도 이제 요리방송 나갔었죠 요리사니까 그랬었고요 그랬었고요 음 원래 가족들하고 지금 미국가 있나 그 샌디우그 파드리스 그 단장 그 단장 보좌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구단 경영 수업 받고 있대요 구단 경영 수업을 하고 있대요 뭐 그냥 감독 코치 이런 지도자 쪽보다 그 구단 경영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뭐냐 선수 시절 후반에도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저기 플로리다주에 원래 다저스의 스프링 캠프 옛날 캠프장이 있어요 그 다저타운 베로비치의 그 다저타운이라고 거기를 지금 SK와이먼스가 스프링 캠프로 가거든요 음 그 인연이 이제 박찬호씨도 거기에 이제 그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스프링 캠프장 이런데 가면 그 박찬호씨도 스프링 캠프장 방문하고 그래요 주주니까 그래서 페르난도 타치스 주니어가 지금 파드리스에 있대요 그 한만두 그 한만두가 있는데 그 한만두에 아들이 이제 팀에 있으니까 인연 참 묘해요 아 밥을 어떻게 먹을까 국물 두개 있는데 국물 두개 다 먹을까요 그러면 밥을 좀 여유있게 갖고 올게요 있으면 없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이제 애프터 토크 먹방을 종료하도록 할 거야 밥 없어 젠장 밥이 없다니 그럼 일단 달걀 건더기를 좀 먹고요 아 이거 달걀은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톡 안 터뜨리고 먹었네 원래 톡 터뜨리고 거기에다 면 찍어먹은 그걸 맛있네 네 그렇고요 일단 오늘 뭐 유현진 선수 경기 재밌게 보고 유현진 라면 먹고 자 그렇고 곤지암 리뷰 뭐 중간중간 그냥 두 얘기를 좀 섞어서 하긴 했는데 그냥 좀 짤막짤막 하게 그 그냥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중으로 아마 이 리뷰에 대한 얘기는 유튜브에 올라가겠죠 그렇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일단은 이따가 밤에도 방송 켜야되니까 국물 좀 마실까 원샷 원샷은 좀 힘들수도 있겠다 근데 순한맛도 은근히 라면 특유의 얼큰한 기분은 있어요 근데 순한맛을 해 떡국도 좀 떡국도 좀 마셔주고 떡국도 좀 마셔주고 이따가 이따 저녁에 제가 KBO 리그 경기 중계할 수 있으면 그것도 중계를 할게요 중계하고 그리고 오늘은 사실 시사 얘기하는 날이라서 좀 뭐 얘기할지는 생각 좀 더 해보고 그리고 내일은 글쎄 내일은 알렉스우드 선발 경기인데 몰라 추신수 선수 경기를 제가 만약에 켤 수 있는 컨디션이 되면 켤거고 근데 내일 아 내일 새벽은 그것도 해야지 챔스 챔스 레아라고 유벤투스 경기 봐야지 어 그거 켜야되겠다 그것도 켤거구요 네 그것도 켤거고 하여간 제가 제 컨디션이 되는대로 방송을 좀 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낮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고 이따가 제가 컨디션 처음 봐서 KBO 리그 경기는 켤거고 시사방송은 웬만하면 켤거고 네 그리고 레알 경기 유벤투스 레알 유벤투스 챔스 8강 경기는 무조건 켤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따가 저녁에 만나요